과학 기자와 함께 전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오늘 둘러볼 도시는 이름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전세계 과학계와 산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둘러볼 도시는 프랑스 남동부의 소도시 생폴레 뒤랑스입니다. 서초구 정도 면적에 인구는 천여 명에 불과한 말 그대로 소도시인데요. 10세기에 만들어진 역사가 되게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건축물들이 중세 유럽의 특징을 굉장히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루베론 산맥과 가까이 있어서 자연 경관을 보면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아름아름 이 소도시를 찾기도 하는데요. 도시 자체는 과학도시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작은 도시일 뿐이지만 내년부터는 전 인류에게 중요한 핵 관련 연구가 진행될 인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어서 오늘의 과학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잠깐 봤고 지금 뒤에도 굉장히 푸르른 화면들이 있는데요. 도시가 굉장히 자연친화적이고 예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또 최첨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좀 반전 매력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생폴레 디랑스는 전 세계 핵 연구의 중심지입니다. 오래전부터 핵 분열과 핵융합 연구 등 재생에너지를 연구해온 카다라슈 연구센터가 이곳에 있고요. 또 전 세계 수십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의 프로젝트의 중심지가 있는 곳인데요. 세계 최대 핵융합로가 바로 여기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핵융합 연구가 이뤄진 이터에 집중해서 들여다볼 건데요. 핵융합은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죠. 원소를 빠르게 가족해서 서로 세게 부딪히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원소의 융합을 유도하고 이때 나오는 큰 에너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인데요. 이걸 지상에서도 인공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면 인류도 무한대에 가까운 청정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은 인류가 핵융합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핵융합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터는 정말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는데요. 이게 지어지고 있는 곳은 어딘지 몰랐는데 생폴레듀랑스였네요. 먼저 이터가 뭔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터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인도 등 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회원국 말고도 참여국까지 하면 30여 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핵심 장치들이 있는데요. 영상에서 나오고 있을 겁니다. 1억 도를 넘는 플라스마를 가두기 위한 토카막이라는 구형 장치가 있고 또 8만 킬로미터 길이의 초전도체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터의 건설 부지는 무려 축구장 60개 정도 면적이고요. 이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은 2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30조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건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터는 1988년도에 처음 건설 계획이 나왔고요. 2007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을 시작했는데요. 이 건설이 시작될 때 하필이면 프랑스 소도시에 지어진 이유가 카다라슈 연구센터, 앞서 말씀드린 연구센터 때문입니다. 이 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연구와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또 인근에 공항이 있어서 과학자들의 접근이 쉽다는 점 때문에 부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네, 이터 완공이 이제 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터가 완공이 된다면 시운전을 거쳐서 본격 운영을 시작할 텐데요. 이 장치 내부에 강한 자기장을 일으켜서 플라스마 온도를 1억 도가량으로 가열을 하고 이 상태로 핵융합을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네, 연구진들은 이터가 2035년쯤에는 핵융합이 대량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터의 목표는 들어간 에너지보다 10배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렇게 핵융합의 상용화 가능성이 이터로 확인이 된다면 세계 곳곳에서 핵융합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건설에도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핵융합은 원료나 반응물의 탄소 화합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온실가스 배출 우려가 없는 완전한 청정 에너지원이고요. 또 원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지구상에 풍부하다고 알려져서 핵 분열을 이용하는 원정과 달리 또 폐기물의 반감기도 짧거든요.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 걱정도 덜합니다. 또 현재 재생에너지보다도 저렴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기도 하고요. 네, 정말 이게 꿈의 에너지다 이렇게 불릴만 한데 저희가 이터 나올 때마다 꼭 또 나오는 게 우리나라도 핵융합 장치가 있죠. K-STAR인데요. 이거는 좀 이터랑 뭐가 다른 걸까요? 네, K-STAR 이른바 한국형 인공태양이죠. K-STAR도 이터와 마찬가지로 핵융합의 상용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태양인데요. 이터와 같은 원리로 거의 비슷한 원리로 작동을 하고요.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STAR의 운영 목적 중 하나가 이터의 연구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터 프로젝트의 회원국으로서 이터의 본격 운영에 앞서서 K-STAR를 통해서 이터에 도입될 자기장을 이용한 핵융합으로 이 토카막 방식을 미리 시험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K-STAR는 2년 전에 플러스마 불꽃을 30초가량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같은 방식으로는 이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훌쩍 제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핵융합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지 보려면 이 플러스마 불꽃을 무려 300초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K-STAR 연구진들은 내후년인 2026년까지 이 300초 가동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또 이터가 K-STAR처럼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시도해야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K-STAR의 다음 단계가 이터인 셈이고요. 또 이터가 성공을 한다면 이게 핵융합 발전소를 곳곳에서 짓게 되거든요. 각국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진들은 우리나라가 K-STAR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터를 통해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 검증이 되고 핵융합 발전소가 여러 곳에서 지어질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또 더 우수한 기술력도 갖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핵융합 성공했다 이런 내용을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터랑 K-STAR랑 좀 관련이 없는 걸까요? 네. 둘은 이제 좀 다른 방식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성과였는데 지난해 핵융합을 통해서 투입한 에너지의 1.89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게 2022년에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냈다고 밝혔던 세계 최고의 핵융합 성공에 이어서 여러 번 성공을 계속한 겁니다. 이 리버모어의 국립점화시설 NIF인데요. NIF에서 진행되는 핵융합 방식이 이터와 K-STAR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이터와 K-STAR는 아까 말씀드린 토카막이라는 구형 장치에 추전도체를 넣고서 강한 자기장을 줘서 원소를 가속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장치인 방면에 이 NIF는 관을 통해서 용기 속으로 레이저 빔을 거의 200개 가까이 쏘는 방식으로 원자들을 융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조금씩 원리가 다른 셈입니다. 순에너지를 만드는 NIF의 성과가 NIF의 레이저 방식이 조금 더 먼저 성공을 했지만 이 방식은 아직은 반응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만 일어나서 연속적으로 큰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K-STAR나 이터의 경우는 에너지 순생산에는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일정 단계에 도달을 한다면 그러니까 300초 시운전, 300초 운전 같은 것에 도달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장시간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레이저 방식과 또 K-STAR와 이터의 방식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기술이 경쟁 관계에 있는 거는 또 아닙니다. 이 투트랙으로 핵융합 발전에 다가가면서 이후에 기술이 검증됐을 때 안전성이라든가 최종 에너지 생산 효율이 더 높은 것이 채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두 개의 방식이 서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함께 채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과학계는 핵융합의 다양한 기술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함께 핵융합 발전 그리고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꿈의 에너지죠. 핵융합 에너지와 또 그 중심에 있는 이터가 있는 생폴레, 뒤랑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